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진행 하시는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단건조 실험실 조재만 입니다 지난 시간에 흑백 스캔 하는 것까지 봤죠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었어요 필름 넣는거 필름 관리하는 거 이런거 좀 정리해 드렸구요 그 다음에 카트리지 잘해서 넣는거 그리고 첫번째 옵션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요거 까지는 보셨어요 그리고 블랙 나이트 흑백 필름의 경우에 톤 조정과 톤 압축 톤 압축 양쪽 끝단 블랙과 화이트를 정리해 주는거 요거 까지는 정 그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오늘은 어 칼라 슬라이드 필름을 먼저 해볼 거에요 슬라이드 필름이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칼라 슬라이드 필름을 보면서 톤 압축 하는거 한번 다시 정리 하구요 화면 사이즈 정리하는거 한번 더 고민해 볼 거에요 그 다음에 칼라 네거티브 해서 또 톤 압축 톤 조정하고 더불어 칼라 조정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보죠 지난 시간에 프로그램 실행시키는 것 까지 봤으니까 뭐 굳이 다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어 요렇게 떴고 지금은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 그대로 떠 있죠 그래서 미리 보기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해 볼 거에요 그러면 우리 그 여러 개의 필름을 필름 여러 컷을 세 줄로 해서 넣었죠 그래서 하나는 블랙 앤 화이트 하나는 칼라 네거티브 하나는 칼라 포지티브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미리 보기를 보면 아마도 아까 어 지난 시간에 블랙 앤 화이트로 조정을 해 놨기 때문에 블랙 앤 화이트 미리 보기가 뜰 겁니다 요게 좀 불편하긴 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게 칼라 포지티브 필름이니까 칼라 포지티브 필름으로 변경을 하면 미리 보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를 다시 해 주셔야 되요 그래서 요 세팅을 한번 다시 보고 거기에 따라서 미리 보기를 다시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필름 스캔 장치로 설정을 해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 밑에 필름 영역 가이드는 유리면 발 위에 다 필름을 올릴 때 사용한다고 그랬죠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도 헷갈려서 지난 시간에 실수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필름 스캔 장치를 이용해서 스캔 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 컬러 포지티브 필름을 볼 거고요 그럼 이미지 형식도 바뀌어야 겠죠 지난 시간에는 블랙 앤 화이트 였으니까 그레이 스캔을 기준으로 했다면 요번엔 칼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칼라를 볼 거에요 그 중에서도 24비트 냐 48비트 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이거는 각각의 색깔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쪼갤 거는 시냐를 결정하는 거에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쪼개기 위해서 48 비트를 기준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해상도는 지난 시간에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9600 dpi 로 했더니 35mm 필름일 경우에 긴변이 1.2m 까지 됐어요 그 상당히 커져서 아 이건 뭐 쓸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4800 dpi 로 할 겁니다 물론 어 난 좀 더 하고 싶어 그러면 6400 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4800 으로 하죠 그리고 스캔 품질은 고 좋은 걸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색깔 이에 대한 건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조금 복잡한데 요걸 이해하면 훨씬 더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요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요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한번 이 스캐너 품질 성능 그대로를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썸네일 옵션은 그냥 넘어갈 거구요 중요한 건 뭐다 고급 설정을 잡아 줘야 될 건데 그러기 위해선 일단 미리 보기 스캔을 해야 되요 그래서 미리 보기 스캔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필름 전체를 스캔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스캔을 할 건지를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보기 스캔은 어쩔 수 없이 꼭 거쳐 가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한번 스캔을 해 보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슬라이드 필름을 한번 볼게요 뭐 여러 개의 필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요 필름을 좋아하니까 요걸 한번 스캔을 해 볼게요 예전에 공부할 때 찍었던 필름인데 그 다음에 다시 확대를 누를 거에요 그러면 스캐너가 그 부분만 이동해서 그 부분만 스캔을 더 세밀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고 스캔을 크게 스캔한 거를 좀 더 크게 눈으로 보면서 작업할 수 있으니까요 자 요렇게 되면 필름에 이제 사이즈를 정확히 잡을 수 있죠 필름 스캔 할 때도 요 필름 영역보다 살짝 크게 작업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필름 베이스 면의 칼라를 기준으로 블랙 농도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잡아 볼게요 그리고 자세한 조정을 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자세한 조정을 하는데 이미지 조정 그래서 색깔의 발란스를 잡아 주는 것도 있고요 톤을 보정해 주는 것도 있고 막대 그래프를 조정하는 것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 뭐 3개 다 중요해요 칼라인 경우에는 그런데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봐야 된 건 톤 압축 이라고 그랬죠 필름 베이스 면의 톤을 조절해 주는 거 그러기 위해서 내 이미지가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그 정보를 가져올 거에요 그래서 출력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저는 이걸 끝까지 보통 사용을 해요 출력은 요 부분은 0으로 하구요 끝에는 255 그래서 총 그라데이션을 블랙은 화이트 로 블랙 부터 화이트 까지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을 이용해서 이 필름의 블랙과 화이트 부분을 정리해 줄 거에요 그래서 요 정도의 톤으로 어 중간 톤도 개조가 잘 나오도록 요건 조금 더 나오게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중간이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 줄 겁니다 그리고 톤 보정은 이건 적이라 그랬죠 중간 톤 이 이 톤 조종은 어 포토샵 이나 라이트룸의 커브랑 비슷한 툴 이에요 그런데 이걸 조정하실 때 밝게 할 거면 밝게 어둡게 할 거면 어둡게 이렇게 조정할 수 있구요 콘트라스트를 좀 세게 그 다음에 아니면 역으로 약하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블랙 앤 화이트나 네거티브 필름은 콘트라스트가 비교적 플랫합니다 필름 자체의 특성이 왜 베이스 면에 농도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 전체적인 톤이 조금 플랫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니까 콘트라스트가 낮은 편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슬라이드 필름은 콘트라스트가 좀 센 편입니다 그래서 어 콘트라스트를 세게 조정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슬라이드 필름인 경우 네거티브 필름은 어 현상 상태나 여러가지에 따라서는 셀 수도 약할 수도 있어서 조절이 뭐 두 가지 다 가능하고요 네거티브는 일반적으로 콘트라스트가 낮기 때문에 그것 또한 콘트라스트를 좀 세게 주는 게 좋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슬라이드 필름은 전반적으로 콘트라스트가 세요 그래서 얘는 콘트라스트는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 않고 밝기 정도 그리고 콘트라스트는 조금 약하게 라든지 요렇게 이미지를 보면서 조정해 주시는게 나중에 이 이미지를 활용할 때 조금 더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지금은 뭐 아주 많이 건드린 건 아닌데 중간 톤을 조금 밝게 하고 그 다음에 어두운 톤을 조금 끌어 올리면서 콘트라스트가 살짝 약해지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조정에서 색상 균형을 봐야 되요 요거는 어쩔 수 없이 모니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내가 이걸 스포이더를 찍거나 어떤 특정한 숫자 칼라를 보면서 조절하면 좋겠지만 이 스캔 툴은 그렇게 정밀한 툴이 잘 안 나와요 기본적인 스캐너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정밀하게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대충 감을 잡고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여기서 뉴트럴하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필름은 현상 과정에서 약품의 온도 라든지 혹은 약품의 상태에 따라서 색깔의 그 변이가 낍니다 약간 쉬프트가 껴요 그래서 마젠타 쪽으로 돌기도 하고 사이안 쪽으로 돌기도 해요 그리고 필름을 촬영한 후에 장시간 보관하면서 색깔이 쉬프트 됩니다 색깔이 약간씩 틀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잡아 주셔야 되요 원칙적으로는 지금 이미지 상으로 봤을 때는 살짝 마젠타가 조금 강하게 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아마 전형적으로 필름이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바라는 그런 과정에서 온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하게 조정을 해 줬어요 이 정도도 좀 센데 중간 톤을 요만큼만 요정도만 색깔을 조절할게요 요거는 지금 현재로서 철저하게 모니터로 이 색깔을 보면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니터가 정밀하게 색을 맞춰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요거에 대한 답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톤 조정 블랙과 화이트를 정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톤 보정을 통해서 중간 톤 밝기 라든지 콘트라스트 라든지 이걸 보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색상 균형을 통해서 색의 전반적인 느낌을 잡아 주는 거예요 순서는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색깔을 여기서 잡고 톤 보정을 하면 색깔이 틀어집니다 그리고 톤 보정을 하고 나서 막대 그래프에서 양쪽 끝단을 잡아 주면 톤이 틀어져요 그래서 순서는 항상 톤 압축 톤 압축은 뭐냐 블랙과 화이트를 정리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톤 보정 톤 보정은 뭐냐 중간에 톤 만 그러니까 블랙과 화이트를 제외한 중간 톤을 밝게 어둡게 콘트라스트를 세게 약하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색깔이 전반적으로 어느 쪽으로 치우쳤느냐 요거를 조절해 주는 거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걸 다 조정 하셨으면 그때 스캔을 해 볼게요 그러면 요 값을 반영해서 스캔이 진행될 겁니다 아마 지난번에는 9600 dpi 로 했으니까 이번에 4800 dpi 로 하니까 속도가 조금 더 빠르겠죠 요거는 잘라서 읽는 거기 때문에 해상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속도는 조금 더 빨라요 그래서 작업 속도도 좋고요 파일 용량도 작아지고요 여러가지 면에서 편리하니까 꼭 정확하게 필요한 해상도를 설정해서 쓰는 법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기다렸다가 이미지를 한번 포토샵에 띄워서 보도록 할게요 기독교 쩌의 목적 nozzle 확인 sweating 하게됩니다 영상편